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공인중개사 미국 부동산 더글래스 엘레먼 소속 미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뉴욕 부동산 시세 및 전망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거래 현황은 2022년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총 매물이 7000개 정도로 작년 2021년에 비하면 조금 적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매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요 매년 평균적으로 9월은 노동절 휴일도 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서 마켓이 수호한 편인데 역사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3분기에 여름 시장의 거래량 수가 항상 낮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여름 휴가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3분기 계약권의 추세가 2007년부터 2019년 평균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마켓에 나온 지 30일 채 안되는 매물들은 협상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그냥 거래가 되었는데요 7월 달부터는 평균 협상률이 1.6%로 증가된 것을 보면 앞으로 가격 조정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팬데믹 이전 가격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이자율인데요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지금 이자율은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30년 고정 이자율은 6.35% 그리고 15년 고정 이자율은 5.5%로 1년 전일 때인 2.96%에 비해서 1년 만에 3.39%로 모기지 이율이 폭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바이어들이 주춤하면서 모기지 수요가 팍 줄어들고 있어요 모기지 이자율 폭등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려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매물량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을 텐데 아직 마켓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 거래 현황인데요 이거는 2022년 2분기를 비교했어요 맨하튼의 매매 중간 가격은 미디엄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15만 불로 2022년 2분기에 비해 6.1% 낮은 상황이고요 평균 매매 가격 Average Sales Price는 191만 불 정도로 7.69%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평균 가격보다는 나와 있는 매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맨하튼 거래량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운타운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월 공급량은 가장 낮은 4.6개월인 것으로 주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맨하튼 전체 월 공급량은 약 5.6개월 정도이고 10년 동안 평균은 약 6에서 7개월 정도인 것으로 봤을 때 아직은 뉴욕 부동산 마켓에 큰 이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앞으로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공포로 부동산 마켓이 극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 데이터 상에서 의하면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팬데믹 이전인 정상적인 계절적 거래량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둔화는 거시경제적 변화가 아닌 비교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추락이 아니라 평균으로 회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계속 높은 상태로 되어 있고 10월부터 매몰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협상 기회의 창이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셀러들이 불안정한 시장에 반응하는 경향으로 매물들을 시장에서 잠시 오프마켓으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매자들이 가진 증가된 매물의 선택권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풀캐시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올해 매나튼 평균 임대 가격이 5,000불 정도 된 이 시점에서 말이죠 예전만큼 경쟁자는 줄어들고 매물량의 상승으로 협상률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2022년 2, 3분기 자료로 현재 뉴욕 부동산 시세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뉴욕 부동산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나인 뉴욕으로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